지금 장난해 인턴? 장난이 아니라 아니요. 저도 방탄소년단 진짜 좋아해요. 다 불러볼까요? 지금 BTS 한국에 없고 그래도... 공이란 인턴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랑이 커서 그래. 방탄소년단이 아무리 월드스타라지만 섭연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? 그렇게 다들 놀래고 그래. 예산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있잖아. 그렇죠. 전화하는데 돈 안 받으니까 방탄소년단. 그건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받겠지. 전화를 통해 가면 안 되는 연예인데 돈 안 받을 수 있잖아.